안녕하세요. 티비컴과 행복한 시간이 되세요. 함께하는 이 순간을 응원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응 시인입니다. 2023년 봄호 한국문학인을 받았습니다. 한국문학인 가운데의 이 계절의 언어인 김홍신 소설가의 문학의 영향력이 좀 더 나은 세상을 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함께 나누고 싶어서 낭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계절의 언어, 문학의 영향력이 좀 더 나은 세상을 김홍신 소설가 한국문인협회 자문위원 초등학생들까지 스마트폰을 가졌고 카카오톡,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로 소통하는 세상이 되었다. 그래서인지 문학의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짧은 글이나 짧은 영상을 선호한다. 문화가 확산되어 오편성과 공감대를 얻으면 문명이 된다. 그러나 문명의 이기가 자칫 인간의 품격을 망가뜨리거나 자유로움과 존재 가치를 파괴하는 비극이 되기도 한다. 가짜뉴스의 망령이 산지 사방을 어지럽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흥미롭고 자극적인 얘기를 조작해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가짜뉴스를 만든 자들은 이익을 얻고 은밀한 쾌감을 누리기까지 한다. 반면 가짜뉴스의 피해자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게 되고 사실 규명이 고난이라는 걸 체감하게 된다. 심지어 괴로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일상이 되어버린 디지털 시대에 폐해가 있다고 해서 SNS를 없앨 수 없다. 결함을 고쳐 더 좋은 방법을 모색하고 수정 보완에서 유익한 정보와 편리함을 누리게 하는 대안이 필요하다. 언론을 통해 가짜뉴스의 피해자들이 받는 고통을 미루어 짐작하다가 필자가 가짜뉴스의 피해자가 되고 보니 SNS의 영역이 광범위해서 수습하기 몹시 어렵다는 걸 알게 되었다. 필자 이름으로 산지 사방에 떠도는 가짜뉴스 두어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다. 첫째, 전직 대통령을 우리 시대의 성녀라고 칭송하는 글을 작가 김홍신이 썼다는 내용이 유명 유튜브와 지방신문과 인터넷신문에 떠돌았다. 금세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퍼져나갔고 필자의 홈페이지에도 버젓이 필자가 쓴 글로 올라왔다. 해외의 지인들까지 필자가 쓴 글이 맞느냐는 확인 전화가 오기도 했다. 주변의 도움으로 지방신문과 인터넷신문은 사과문을 실었고 유튜브는 삭제되었지만 그 밖의 여러 매체에는 아직도 필자가 쓴 글로 나돌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것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통지하고 삭제한 후 사과의 글을 실을 수 있지만 유튜브는 언론이 아니어서 중재 권한이 없고 그 밖의 SNS에 떠도는 기록은 삭제할 길이 막막했다. 그런 가짜뉴스를 만든 최초의 범인을 확인하려면 경찰사이버수사대에 고발해야 한다고 했지만 내 평생에 개인적인 일로 고소, 고발 따위는 하지 않고 살아보겠다는 결심 때문에 그냥 뒤집어 쓰고 지금도 머뭇함을 지울 길 없다. 두 번째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자점 낙선한 인물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이 필자의 이름으로 떠돌았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10개월도 더 지났지만 아직도 작가 김홍신의 글로 SNS를 떠돌고 있다. 언론에 공개되었거나 소문난 유튜브라면 어찌 연락하여 항의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로 돌아다니니 어쩔 방법이 없다. 설마하고 묻는 사람들에게 애써 내가 쓴 게 아니라 가짜뉴스라고 말하는 게 고작이다. 물론 그 밖에 필자가 쓴 글이 아님에도 작가 김홍신이 썼다는 글이 여기저기 떠돌고 있지만 정치적인 게 아니고 필자의 글을 교묘하게 짜깃게 한 것이어서 애써 마음을 누르고 있다. 김동길 박사님과 시인 김지하 선생님 소설가 조정래 선생님 등도 쓴 적이 없는 괴윽적은 글이 나돌기도 했다. 일부 매체의 책임자는 어째서 확인해 보지 않았느냐고 항의하는 필자에게 글을 읽으며 이 정도 잘 쓴 글이면 작가 김홍신이 썼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했다. 가짜 뉴스를 만든 자의 교묘한 속셈을 느낄 수 있었고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옛날에 인간을 괴롭히는 것은 귀신의 짓 즉 질병 자연재해 등 각가지 재앙과 권력자의 짓 즉 세금 병력 징벌 귀천 부역 등 가혹행위라고 했다. 그래서 귀신에게는 간절히 빌었고 권력자에겐 굴복하거나 사라지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문명 사회에선 귀신은 사라졌지만 권력자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동짓날 저녁에 제주에서 생산한 귤 한 상자가 배달되었다. 보내주신 분께 고맙다는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문화유산국민신탁 김종규 이사장님께서 그 특유의 너털 웃음과 함께 이렇게 말씀하셨다. 조선조에는 제주 목사가 동짓날의 임금님께 제주의 귤을 진상했는데 오늘은 내가 제주 목사여 아우를 임금으로 생각하고 진상했소. 잘 받아주어 고맙소 라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귤이 귀하게 여겨지고 진정한 품격을 느낄 수 있었다. 가짜 뉴스보다는 유익한 정보와 미담이 더 많다. 건강하게 사는 법, 마음 편히 사는 법, 병마를 이기는 법, 가족과 잘 어울리는 법, 건강하게 나이 드는 법 등을 휴대폰으로 쉽게 접할 수 있다. 지난 여름 태풍 때 반지하에 갇힌 사람을 구하고 한 달 넘게 피부병으로 고생한 사람이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면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갔을 겁니다. 라고 했다. 다섯 쌍둥이를 낳은 육군대위 부부에게 기업체에서 고인승 자동차를 기부하고 다른 기업에선 분유를 지원하면서 한마디 자랑도 하지 않았다. 그런 미담을 들으며 마음으로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인간의 내면에는 소인과 군자가 함께 존재한다고 했다. 소인배의 간특한 신보는 가짜 뉴스를 만들고 품격 있는 군자는 미담을 만드는 것 같다. 옛 문헌에 세상을 두루 아우르는 사람에게 문이라는 시호를 주었다고 했다. 문이라는 시호를 받는 사람은 자신보다 낮은 사람이나 부족한 사람에게 배움이나 가르침을 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아래 사람에게 고개 숙이는 걸 부끄러워하는 건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타인의 행복을 즐기는 기쁨을 뜻하는 무디타 정신을 가진 사람은 품격 있는 미담을 만드는 사람이고 타인의 고통을 즐기는 샤덴 프로이대 정신으로 사는 자는 가짜 뉴스를 즐기는 자일 것이다. 예부터 사람답게 사는 도리를 중도 못된 짐승처럼 사는 걸 외도라고 했다. 항룡 우리 사회에 외도가 판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중도가 넘쳐 외도를 압도했기에 이 정도의 나라를 만들었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국민이 되었다. 문학의 영향력이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김홍신 소설가의 글이었습니다. 낭독에는 김대응 시인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글을 발표해 주신 김홍신 선생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